어 일어서! 어 지금 시 뭐 상황 터졌는데 지금 장난할겁니까? 정신 차립니다. 총 내립니다. 어!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음 좋아. 어 이거는 어 아무도 안 보니 다행이지 어? 갑시다. 일단은 뭐.. 통신병! 아까 뭐니야 스나이퍼님 분대한테 연락때려서 어 뭐니야 교회로 교회로 오이라 모이라 그러셈? 이상! 아니 통신기 놔두고 제 형만 뛰어간다! 무슨 노선시대여편지 말타고 다르게 어 스나이퍼분들 스나이퍼분들 성당으로 다시 모이길 바란다. 어.. 스나이퍼머니야 내돈든 다시 돌아와봐요. 잠깐 볼일좀 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와봐요. 자 여서봐요. 어 통신끝에 오버 안 붙입니까? 엎드려! 엎드려! 좌로굴러! 우로굴러! 자.. 뭐냐? 일어서면서 뭐냐? 정신을 앉으면서 차리자. 오케이? 일어서! 말소리가 안들립니다. 자 우드려! 네.. 아.. 자 일어서면서 뭐라고? 정신을! 앉아! 자리가! 이 뭔 소리야 잠시만! 이럴때가 아니구만! 이동! 거 뭐냐?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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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야 좀비! 아 비 좀비야 비 좀비야 비 좀비! 이 한번 멍때리는데 이거! 골로 갈라고! 오! 오케이 다 들어온거 같구만! 오케이! 자 스나이퍼님! 뭐 저기 좀 생존자 수색이 생존자는 좀 있던가요? 생존자는 없습니다. 저는 좀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백신 다시 차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통신병 일단 본부에 생존자 없음을 알리고 백신! 뭐냐! 백신 가지고 뭐냐! 웨어 포인트로 이동한다고! 뭐냐! 보고와라! 이상! 아 우리가 죽였다니! 아니에요! 우리는 민간인을 죽였단다! 민간인을 죽인게 아니야! 안타깝게도 전부 다 무언가를 죽였을거야! 그럴거야 아마! 그냥! 그냥! 좀비 잡았습니다! 좀비 잡았어요! 딱! 대만인! 입장 detective! 뭐! 텐 확인! 지 highlighted! 이제 가진다! ㅇ, 더 이상! 그럼... 백신의 좀비! 백신의 좀비! 사살바라! 민성! 이런 미친 야 큰일날뻔했다 다음부터는 경비병을 세워놓고 움직이겠는데? 야 원래 상황중에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문제없어 조용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 괜찮을꺼야 아마 아마도 뭔일 생기겠어요? 생기면 어쩔수없고 아주좋소 오케이 백신 운전병 탑승하고 나머지는 운송차량 운전병을 따라가서 탑승 후 이동 아마도 어음 좋아 저거 뭐지? 앞에 뭐가 있는것같은데? 어우 좀비네 아마도 아마도 후..뭐니야 전제 백신트럭 후반부에 저..어 뭐냐 저..뭐니야 좀비발견! 화살바람! 그리고 뭐니야 수송차량 운전자는 빠르게 수송차량을 운전해서 빨리 오기바람! 좀비가 뭐 그럴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오는구만 나이퍼님 슬라이퍼님 봅시다 슬라이퍼님 방금 형님 최근에 이게 베이크?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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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하차 전부 하차 전부 하차 잠시만 뭔가 이상한데 잠만 앞으로 일류로 정리해 일류로 정리해 에이 일류로 정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어? 어 화면이 이상합니다 뭐야 화면이 이상하다니 무슨 일이야 안구에 문제가 되는 것 같긴다 그 잠시만 감염된거 아니야? 부대원한 메이탈요 조종은 가능한데 뭐라이지 부대원 발견 오케오케오케오케 부대원 저 어디가 저거 야 저 일단 여섯 자리 고수 잠시만 저 부대원 저거 야 뭐야 저거 감염된거 아니야 저거 아니 이건 대본이 없어 이거는 그냥 이상한거 같은데 화면된거 같습니다 화면된거 같습니다 그 가까이 가지마도록 그 뭐냐 그 사이퍼님은 그 뭐냐 우라이버 대원 그 뭐냐 정신 멀쩡한지 확인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사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총각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 한 명을 내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빠질 수는 없게 합니다 어 어데 상황이 좀 괜찮습니까 상황 경과 보고는 전형 무정망으로 해주기 바람 이상 좀 문제 없어야 될건데 네네네 이거 주목이 끼면 이상하게 조전되면서 회색으로 그 화상 화면에 떠요 그니까 그 스쿠프를 빼요 그 스쿠프가 안좋은거에요 야 먼저 죽일라고 되는거 봐 전부다 조준하고 있어 미친 야 당장 죽이겠다는데 지금 스쿠프를 아일로 눌리고 모르는거 같습니다 창에서 스쿠프를 빼요 총에서 야 이러다가 당장 죽이겠는데 스쿠프를요 스쿠프 아예 누르면 창이 뜨잖아요 인벤토리 예 되죠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요 그리고 이게 전진으로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날파 그 뭐니야 현재 경과 보고만 그 뭐니야 전형 무정망을 이용 바람 나머지는 그 근처 지역 지역 어 채팅망으로 뭐니야 무정망으로 하기바람 이상 자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저거를 팬씨님 팬님 예 저 저 저 감염자냐 지금 들어온정보에 의하면은 감염자 접촉함 할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읍 그러면 일단은 스나이퍼님 한 좀 뭐 위험한데 전혀 안됩니까 예 어데 저걸 어떻게 해야되 예 사살하다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장상증 정모장 소총술 발견했습니다 아 B 어우 저 뭐야 잠만 저 소총술은 뭐야 저거 이제 탑승후 이동해야됩니다 지금 시간을 넘은지째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어 일단은 브라이븐 대 뭐냐 어 뭐냐 예 무슨 일입니까 대원하나가 존대 감염되서 사살하고 왔습니다 ㅋㅋㅋㅋ 자 그다음에 전부 턱쓰 자 빠르게 이동해야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도 씨 뭐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빠르게 탑승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탑승 죽으면 끝 끝인거지뭐 자 전원 탑승 뭐냐 여기는 알파자 전원 탑승되면 통신병 뭐냐 보고바람 어쩌 겠어요 맞죠 레고님 전원 탑승 완료 전원 탑승 완료 이동바람 오케이 백신 트럭 이동 자 지금부터 빠르게 빠르게 뭐냐 빠르게 지금 안켈리오리 저쪽에 카발라 인근 도시부터 내려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TT TTT 3개지역으로 바로 이동바람 더이상 지체했다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동하겠습니다 이상 TTT 지역부터는 뭔가 도로가 막힐 그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수송차량 없이 백신차량만 호의하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션은 알티스 전역이 감염됐다고 소식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차량 이 백신차량을 이동해요 이 알티스를 빠르게 탈주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냐 무전망 이용하신 대원 있음 지금 뭐니야 무전망 이용하신 대원 있음 차양망인데요 차양망인데요 없다고 할리 예 얘기하시오 예 얘기하시오 약간 상태가 안좋은데 약간 상태가 안좋아 우리 통신병 얘기하는거 맞죠 예 쓰읍 하아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뭐니야 지금 분대장 분대장 지금 내 얘기하는거 아닌가 어 아무 일 없다 우정 꺼라 알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럼 네두현님이 뭐니야 우리 통신병이 어 우리 그 뭐냐 임시 백신약을 안 먹고 그냥 왔다고? 어 약 약간 좀 상태가 약간 좀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이상한건 안 좋은거 같은데요 별로 안좋다니 쓰읍 어 일단은 뭐니야 이거는 어 레고님만한테면 레고님만 알고있어요 혹시나 상황이 안좋으면은 어 임올 발포하고 전사자 처리하자구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명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 다 하면은 이게 또 이 헬기가 이 탈자리도 그래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전방에 연기확인 아아 여기는 알파장 앞에 연기 확인후 이동하도록 하겠슴 일단은 최대한 잠만 전차나 전차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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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하차 하차후 전방시설 어 어 확인후 이동하겠슴 뭐야 뭐니야 백신 운전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차후 뭐니야 경계바람 뭐니야 통신병 이거 어떻게된겁니까 봉부에 뭐 이런 얘기 없었는데 어 지금 저도 방금받은 방금받은 대본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아 ünden 방금받은 무전입니다 무전 번속 이사람팩 예 아 지금 지금 아 그랬사 전기와 배항군이 저항하다가 지금 저항군이 다 죽은것같습니다 일단은 뭔야 함세고 이동하도록 하겠슴 이동 뭐지 이게 어우 일단은 근처 뭐냐 경계하고 뭐냐 그 수송차량 운전병은 수송차량 가지고 오시기 바람 그리고 뭐니야 스나이퍼님은 자아들한테 물건중에 우리가 쓸만한거 있나 확인해보세요 뭐야 이게 현재 지금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 현재 카발라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탈출할 헬기와 탈출할 헬기와 그리고 이제 운송 여기까지 헬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운송하면 됩니다 좀비가 있기 때문에 좀비를 제거하고 우리는 저까지 이동을 해야합니다 왼쪽쪽 왼쪽쪽 왼쪽 수송 뭐냐 백신차량에 적발겸 뭐야 수송 뭐야 수송차량 운전자가 왜여깄어 빨리 뛰어가 좀비가 어 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냐 블루님 여기 뭐냐 막루에 올라가서 뭐니야 어 경계 바랍니다 블루님 막루에 올라가시고 우측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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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야 수송차량 수송차량 운전비용 빨리 가가 수송차량 끌고 오라고 나머지는 뭘 수송차량 올 때가 되기 일단은 별거 아닌거 같으니까 챙길거면 빨리 챙기고 이동합시다 뭐야 뭐야 저거 어 잠만 저거 뭐야 아이씨 뭐가 이래마나 아니 좀비가 한둘이 아니잖아 와아씨 엄청나게 땡겨는데 동신병 동신병 어 근처에 뭐니야 무장오프로도 뭐니야 없냐고 공부역에 한번 뭐니야 무전 때려보시오 일단은 동신병이 장비가 확인되는대로 혹시나 있으면은 챙겨갑시다 우리 이거 뭐냐 무장오프로도 하나정도 있어 기사 좌측이좋 일단은 갑시다 뭐야 아 깜짝이야 일단은 백신차량하고 수송차량 뭐야 드랍다터? 어디서 산거야 이거는 어 뭐냐 통신병 뒤에 있단게 어딜 가는거야 지금 이 구역안에 지금 무장오프로드 한 한대가 있다고 정확한 좌표값 확 뭐냐 지도에 업로드 부탁함 이 근처에 무장오프로드 이 근처에 있다니까 그거라도 하나 픽업해서 가면은 좀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400발입니다 최대한 총알 많이 드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범버에서 연락을 지금 수세키에서 파악이 아닙니다 수세키에서 차질하고 이런 미친 범버 범버 새끼들 왜 당장 어 돌아가면 다 엎어버릴꺼야 자 뭐냐 전부다 집합 자 지금 우리 백신 트럭 뭐냐 길가로 이동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 전부다 들으십시오 어 미친 본무농물 쉑이들이 어 이 구역안에 있잖아요 어 여기 아이오스디오스 니시오스 이 구역 이 도시안에 어 우리 정신나간 그 뭐니야 무장오프로단데를 대충 던져놨으니까 알아서 찾으랍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 글러갑니다 적적적적적적적적적 자 경계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 최대한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어 아이오스디오스를 뭐냐 어 수색한후 무장트럭 발견되면은 어 전..뭐네 전형무장망으로 통신대리기 바람 일단은 전부 상계에서 수색바람 이상 아니 저 미친 어 개미 없나봐 본부가 미쳤어 뭔 놈에 아니 대충 뿌려놨으니 어 대충 거기 파괴되니 가져오래 뭐야 저게 심각하다 이거 찾으러 가야지 무장오프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편하니까 와 답이 없네 오윈사격주의 하아 하아 내 팔자가 이씨 어 참 더럽게 말년에 꼬였구만 어 야 휴가 좀 갈라카니까 이씨 휴가금 휴가 갈라면은 미션을 수행하래 어 임무를 수행하래 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카니까 이씨 좀비 역병 퍼진데에서 이씨 어 화물 운명이라니 미친 어이가 없구만 아 아 참 어 좀비 소탕하고 참 아 더럽은것 어 지금 뭐냐 어이구야 뭐가 많구만 어 지금 뭐냐 채팅창은 어 지금 저쪽 헌병대들도 지금 이 밑 이 이번 뭐냐 어 임무에 소집됐기 때문에 알아서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비밀 비밀작전인데요 솔직히 설마 우린 누가 이거 지켜보나? 뭐가 이상한데? 어 이것은 비공식 비밀작전이라고 뭔가 누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지 멘가니리라니 좀비야 봐 어 좀비잖아 좀비 봐봐 뭐가 까졌고 좀비잖아 어 어허 자 좀비야 좀비 어 좀비입니다 어 좀 많네 어 좀 많은데? 내가 혼자 넘어왔나? 어 여기 근처에 뭐 좀비가 저항을 좀 많이 하나보네요 어 좀비가 뭐야 저거 뭐야 에이 뭐야 뭐야 에이 오우 쉣 미쉣 야 야시 누가 좀비 누가 민간이라 그랬냐 야 누가 누가 민간이라 그랬어 어후 식겁했네 소음기도 있네요 앗따 엄청 아프네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몰라 아니면 저 백신 글고 가는거 백신 내가 먹어 본다 아이씨 다시는 민간일이라 그러지만 엄청 아프잖아 아니야 참고로 이거는 그냥 스친다고 감염되지 않아 그리고 방탄복 입었는데 그냥 그냥 아 더럽게 안죽네 문대장 문대장 무슨 이상있나? 어 이상있나는 뭐냐 사과냐는 말이고 이 양반아 어 당신 뭐냐 본부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어 군기교육질 다시 보내버릴거야 오케이 내가 저 어 영창 보내고 만다 됐어 베르트 썼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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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통에 확 뭐냐 총알 날라다니는게 이거 누구시지 이거 봅시다 뭐야 뒤농무수씨 야이씨 머리통에 총알 날라온다 누가 쏘는거야 게임 이름이 아로마3입니다 현재 우리는 좀비 어 좀비를 피해서 어 현재 어 이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근체에 뭐 차량이 있다는데 쓰읍 차량이 안나오네요 더럽게 아프네 난사한다 난사해 아주 그냥 총알이 아주 그냥 국민세금이 남아 놓으시는구만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개판 어 좀비 뭐 학살하나? 야이씨 이건 좀비 학살이잖아 아 누가 나쁜놈인지 모르겠다 아 누가 나쁜놈인지 모르겠스 봅시다 개판이구만 천천히 으어 보자 뭐 여기 여기까지는 뭐 조용하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통신병 통신병 지금 그 골목길에 있다고 알림 통신병 발견했나? 알림 아 발견은 못 못했고 골목길 주변에 있다고 알림 어...그러면은 빠른 발견후 뭐니야 어...아까...그러고뭐니야 끌고오기 바람 아유 뭔가 많다 야 이건데 임만 왈이 아파하지? 뭐가 이상한데 야...왜래 이거 뭔가...상당히 아파하는거 같은데 뭐지?뭐가 이상한데 잠만 뭐가 좀 이상한데 뭐하이래 아파하지? 이정도로 아파하지는 않을텐데 감염인가 야씨 만년에 감염이라니 아니...뭔소리 여기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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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문제 없을꺼야 아마 아...문제 없겠지 야 이씨 미션 나온것도 씨...뭐냐 임무 나온것도 욱소로 짜장나는데 감염이라니 설마 문제 있겠어? 아니 대본 대본 없어요 아니야...얼굴색 멀쩡해 어... 어? 사슬리 난다 찾았다